1. 진정한 힐링이다. 그렇게 어플로 조절. 아 힐링이야 너무 좋아 저건 또 뭐야? 너 설마 가습기도 챙겨온 거야? 이건 그냥 가습기 아니야 베르디 스마트 아로마 디퓨저 스마트한 아로마 디퓨저 아 그럼 향도 나? 어 지금은 내가 아로마를 안 넣었는데 나중에 여기다 아로마 테라피도 딱 넣으면 진정한 힐링 그냥 가습기가 아닌 거구나 대박인데? 거기다 이게 면적도 20제곱미터까지 커버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거 다 어플로 하는 거야 어플로? 그래서 스마트야? 색깔 그거 바꿀 수 있나? LED 이것도 바꿀 수 있어 이거 색깔 지금 바뀌네 너무 신기하다 내가 어플 깔고 집에 들어오잖아? 바로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온 내가 나가면 오프 잘했어 이게 진정한 힐링 캠프지 유라야 지금 베르디 스마트 아로마 디퓨저 이건 2022년인데 너 나 혼자 85년 같아 아우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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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잘한다 힐링도 해야되니까 이거 내가 하나 주울게 그래 디타 좋더라 아 진짜? 선물로 아 정말? 선물로 우리가 주자 야 나도 너무 많이 준다 언니 우리 만둘하우스에 넣을게 알았어 알았어 하나는 우리 만둘하우스 하나는 디타한테 대박이다 오 디타 이거 디타 줄게 여기다가 디타 줘 땡큐 이거는 우리가 그러면 따로 챙겨주고 아까 나 쉬는 시간에 잠깐 화장실 갔다 왔잖아 밖에 나갔다 보니까 택배 하나 왔던데 아까 보니까 아 맞다 어 택배를 이거 갖고 왔어 겉에 잠깐만 이름이 디타라고 써있던데 내 이름? 거기서 내가 받아왔어 택배 아저씨한테 어머 이거 과자더라고 대박이다 나 인도네시아 가서 먹어보고 싶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왔나? 어 대박 어머 어머 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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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앰 설레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되게 유명한 가장인가 보지? 맞아 이거 잡아 잡아 내가 샀는데 이거 먹어봐도 돼? 여기 디타 이름으로 온 거라서 아 내 이름으로? 그래서 나한테 음 먹어도 돼? 그래 어 쏘쿨 쏘쿨 예스 어 나 매운맛 한번 먹어볼래 어때? 보는 거랑 완전 달라 보기에는 나도 한번 먹어볼래 되게 약간 폭신폭신할 줄 알았는데 너노노 엄청 아삭해 이게 뭐지? 이거 ASMR 해야 되겠는데? 이거 옵수수 맛이야 근데 옵수수 맛 나도 처음 먹어봤다. 진짜 바삭해. 이거는 달달한 거. 달달한 거? 이것도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택배가 내 집에서 왔나? 완전 그냥 내 집 과잔데? 진짜 이렇게 인도네시아 전통 과자 먹으니까 인도네시아 더 생각나지 않아? 완전 지금 집 생각나. 완전. 이거 내 집에서 항상 있는 과자니까 같이 과자 먹었었던 가족들도 생각나고 그럴 것 같아. 엄마. 엄마 생각 완전 나지. 이거 엄마 좋아하는 과자. 진짜? 맞아. 왜냐면 어렸을 때 과자를 사주는 사람은 엄마이기 때문에 맞아. 과자 먹으면 100% 엄마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 엄마가 반대고 또 가끔씩 사주셔. 엄마 취향이 그리고 아빠 취향이 되게 중요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애들한테도 많이 먹여. 이리 마마니? 이리 마마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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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мо여 엄마가 너무 많이 지내고 싶지만, 정말 잊지 않게 즐길 수 있다면, 특히 엄마가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나는 먹는, 그리고, 나는 엄마가 너무 좋아하고, 나는 나는 그의 일을 좋아하고, 나는 나는 그것을 좋아하고, 왜냐면 당신이 프로듀티브입니다. 엄마가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의 시간을 말해 주신다면 당신의 시간을 말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당신의 시간을 말해 주신 것입니다. 엄마가 모두 이곳에 항상 응원해 주신 것입니다. 안녕! 뭐야? 뭐야? 왜? 깜짝이야! 왜?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완전 디타가 뚝 닮았네 바로 우리 디타를 위한 첫 번째 선물은 과자였고 두 번째 특별 선물은 엄마의 깜짝 영상 편지였어 근데 왜? 먹으면 당연히 엄마 생각이 날 것 같아서 아니 나 지금 행복해서 아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으니까 안 울기로 했어 엄마 생각이 언제 제일 많이 나? 뭐 이런 말이야? 아 느리나 어떡해 안 울기로 했는데 괜찮아 안 울어도 돼 힐링할 땐 다 감정을 표현하는 거야 그렇죠 나는 옛날에 외고에 있을 때 아플 때 그렇게 엄마 생각이 제일 많이 나더라고 진짜? 평소 때도 보고 싶지만 아플 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디타는 한국에 와서 엄마가 언제 제일 보고 싶었어? 근데 나는 오히려 완전 기쁠 때 기쁠 때 축하할 일 있으면은 엄마랑 가족들이랑 먼저 나누고 싶은데 거기 없으니까 너무 너무 이 행복이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일 기쁠 때 축하할 일이 생길 때 제일 제일 그런 거 같아 사실 오늘 만뚤하우스에 이렇게 디타가 우리 캠핑메이트로 온 것도 너무 기쁜 일이잖아 너무 기쁘지 기쁜 거는 또 나눠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또 서프라이즈를 하나 더 준비했지 바로 엄마와의 전화 연결을 준비했지 엄마 빨리 전화 받으세요 아 진짜? 지금 저희가 전화할게요 링링링링링링링 신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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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아 안 돼요 오엑 엄마, 안녕히요 오엑아엑아엑아 아구 remindsmaster 그에이 아암아암아암 아암아암아암 하이 니트 하이 하이 바이익 코에이 whether 단어, 그리고 랍띵 와우 나도 많이 먹은 인도네시아 하루 이다 왜 넌 안고 싶지? 내가 행복한 거에요 아 행복한 거에요 난 행복한 거에요 난 너무 행복한 거에요 너무 귀엽고 실제 우나 먼저 아.. 앗.. 집으로 팔! 빼앗.. 뇨.. 여러분 환자에 건강한 뇨.. 건강한 뇨.. 뇨.. 잘.. 네. 네. 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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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영광이 만두 hospital의 몸을 아내완을 위해 일하는 뱅을 하우스. 네. 만두가 혹시. 네. 만두가. 만두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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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schön 네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코로나가 괜찮 słys을 받고 한국에만 넘고 싶다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 şimdi, 고교수님께서 하기를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COVID-19 sudah out 오면, 다시ittar 우리나라에서 공개하러 왔어요 네 silahkan ever 왕국으로서 왔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겠다고 오! 우리가 먼저 가면 되겠다 그래도 나도 기 땡고 사나 누르야 오케이 일단 모르겠어요? 어른이 오라는데 안 갈 수 없죠 꼭 가야지 다음 달에 스케줄을 한 번 뽑아볼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희망 가시 바니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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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so cute sampai ketemu lagi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angsung aja subscribe dan nyalain lonceng jangan lupa komen dan share ke teman kamu jadi langsung Bantu 이딜아 너무 미인이시다 진짜 미소가 너무 인자하셔서 우리 엄마인 줄 알았어 왜 디타가 공주님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진짜 엄마가 왕비님 같고 어머님이 좋으시다 근데 디타는 확실히 엄마 목소리 딱 듣고 엄마 얼굴 보자마자 이게 자동적으로 주차가 안되지 저 자리 안되지 사실 아까 전에 기쁜 일이 있을 때 엄마 생각난다 오늘 캠핑하면서 엄마 생각 많이 났을 것 같아 맞아 그냥 가족 생각 많이 했지 우리 한 명씩 지우고 가족이 왔어야 되지 그러니까 원래 우리랑이 아니라 되게 가족 같았어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 캠핑 정말 정말 따라라라라 진짜 정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디타가 이렇게 한국까지 와가지고 가족 이름뿐만 아니라 사실 인도네시아라는 국가까지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한국사람한테 힐링이 필요해 고마워 나 진짜 이렇게 칭찬받을 일이야 진짜 칭찬받을 일이지 너희도 욕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게 욕은 나중에 그러게 근데 이런 카메라가 하나 없는데 아 맞네 너한테 욕을 하겠네 그러면 지금 지금은 타이밍이 있잖아 진짜 개그들이 맞아 그치 하나도 안 놓쳐 언니 하나도 안 놓쳐 하나도 안 놓쳐 그냥 그것도 다 해갖게 하겠다 내가 아니 근데 사실 오늘 디타를 위한 선물들이었는데 우리가 선물 받은 거 같지 않나 내 몸에 마음이 따뜻해졌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 들떠있는데 잠은 제대로 잘 수 있을까 나중에 캠핑 와서 누가 자니 그런 거야 캠핑은 원래 밤새 수다 같은 거지 그렇지 우리 저기 디타는 밤새 수다 콜? 아주 콜이지 나는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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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할 거야 나도 같은 거지 알래 나도 빠지지 않을게 그러면 밤새 수다 찬성? 찬성 다같이 만드립니까? 음악술 입니다